타인의 나르시시스트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갇혀 이들의 존재를 믿고 홀로 빛나고자 한지 자기 사랑의 함정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숭배하며 타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그에게 닿지 못한 채 흩어지네 나르시시스트 그 이름은 고독의 또 다른 표현 자신만을 세계에 갇혀 세상을 외면하는 자의 이야기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고립된 자기 삶 속에서 끝없는 허물을 느낀다 나르시시스트 고독한 여정 그의 눈 속에 비친 것은 오직 자신만의 모습 끝없는 욕망을 끌어올리네 나는 시시스트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아름다움 벗어나 진전한 아름다움은 자기 사랑을 넘어서도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은 물결 속에 비친 내 모습 그 완벽한 현상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넘어서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나를 꿈꾸라 바나나와 짜장은 심판 shove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조금learning 김창구 김창구 감사합니다.